옷을 잘 입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입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는 바로 요즘 셔츠는 탑으로만 활용하지 않는 게 국룰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을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셔츠를 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탑, 아우터, 원피스의 경계를 넘나드는 셔츠를 요즘 스타일로 200% 활용하는 방법과 셔츠 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셔츠 한 장으로 옷 잘 입는 법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요즘 셔츠 스타일링 첫 번째 같은 셔츠라고 해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셔츠 밑단을 넣어 입냐 빼 있느냐에 따라서도 스타일링이 다양해지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셔츠를 모두 넣어 입해서 깔끔하게 입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아우터로 블레이저나 트렌치코트를 걸쳐주면 세상 클래식하면서 프로페셔널을 해보이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팬츠만 조거 팬츠로 싹 바꿔 입으면 일 잘하는 언니는 쉴 때도 잘 입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이유님이나 크리스탈님처럼 셔츠에 쇼츠를 입고 넣어 입을 하면 페미닌하면서 고급스러운 멋도 살릴 수가 있고요 로제님처럼 스커트를 매치하면 단정한 프레피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깔끔하게 넣어 입어서 클래식한 룩을 연출했다면 이번엔 셔츠에 한쪽 끝만 넣어서 반 입을 해보세요 한쪽 끝만 뺐을 뿐인데 룩이 더 자연스러워졌죠? 너무 각 잡힌 느낌이 싫다면 반입으로 스타일링 해주는 게 좋아요 대충 무심하게 찔러 넣는 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 사실 예전에는 주로 넣어 입을 해서 단정한 스타일링을 했다면 요즘은 그냥 쿨하게 셔츠 단을 빼두고 단추를 풀어주는 쿨한 스타일링이 대세예요 팬츠에 셔츠를 매치하는 룩들이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빼입은 팬츠에도 멋스럽지만 미니 스커트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지수님처럼 셔츠 단을 빼입하고 단추를 풀어서 연출해보세요 그럼 스모키 메이크업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반항미 한 스푼 추가된 쿨한 프레피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보시면 로제님과 같은 프레피 룩이지만 느낌이 확 다르죠? 언니 펑순이들은 미니 스커트 대신에 롱 스커트에 매치하면 좋은데요 넣어 입을 하면 그냥 페미닌하고 포멀한 몸만 살지만 넣어 입을 하면 쿨하면서 우아한 멋까지 살린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또 셔츠에 매치하면 의외로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조거 팬츠인데요 제네님처럼 스웻 조거 팬츠에 매치해서 공황 패션으로도 입기 좋고 셔츠에 스포티한 화선 팬츠를 믹스 매치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아요 클래식한 너 입과 쿨한 에 입! 둘 중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스타일링 해보세요 요즘 셔츠 스타일링 두 번째 레이어드 옷을 잘 입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입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는 바로 레이어드에서 오는데요 셔츠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에 최적화 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셔츠로 포멀룩을 더 맛깔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은 이너와 아우터 사이에 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거예요 티셔츠에 블레이저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꾸안꾸 룩이었을 텐데요 셔츠가 하나 들어가니까 무게 엣지가 생기잖아요 또 블레이저 대신에 트렌치코트를 걸치니까 아주 분위기가 미쳤죠? 특별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기본템만으로도 이렇게 레이어드만 해주면 멋이 흘러 넘치는 롬코어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좀 더 트렌디한 물 추가하고 싶은 펑순이들은 가죽 자켓에 포인트 되는 체크셔츠나 데니셔츠를 레이어드 해보세요 일상에서도 입기 좋은 과하지 않은 락시크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또 셔츠와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는 니트 베스트가 있는데요 조이님, 차정원님, 지수님처럼 셔츠의 니트 베스트를 매치하면 레트로스러운 캐주얼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또 니트 베스트 대신에 포멀한 정장 베스트를 레이어드하면 복고, 그 잡채 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찰랑찰랑한 블러스 타입의 셔츠가 베스트랑 찰떡이에요 그리고 가죽 소재의 베스트랑 셔츠를 레이어드하면 복고의 시크함까지 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룩엔 절대 단추를 정갈하게 다 잠그면 안 돼요 넥과 밑단을 자유분방하게 풀어줘야 특유의 히피스러운 빈티지 룩 분위기를 뿜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미닌한 스타일을 즐기는 펑슨이들은 셔츠의 비스티에를 레이어드해보세요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차정원님처럼 흰색 셔츠에 블랙 크롭탑을 매치하고 블랙 셔츠로 마무리하니까 심플하면서도 단정한 룩이 완성되죠? 그리고 반팔 티셔츠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색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데니님은 시스로 되는 셔츠를 티셔츠와 레이어드했는데 완전 유니크하죠? 이때 중요한 건 셔츠가 너무 오버사이즈 셔츠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짝 슬림한 핏의 셔츠랑 같이 매치해야 주름 없이 자연스럽게 오피스를 살릴 수가 있어요 또 페미닌함을 극대화시키려면 민소매나 튜브탑 타입의 원피스와 레이어드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룩은 결혼식장에서도 입기 좋은 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고급한 스타일링인데 몽한 기장감의 셔츠에 셔츠보다 짧은 스커트나 원피스를 매치해주는 거예요 셔츠 밑단이 스커트 밑으로 빼꼼 나오면서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요즘 셔츠 스타일링 세 번째 아우터로 활용하기 요즘 셔츠는 탑으로만 활용하지 않는 게 국룰이죠? 어느 룩에든지 아우터로 무심하게 툭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제 님도 공황룩으로 크롭탑에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아우터로 셔츠를 툭 걸쳐줬어요 가디건을 아우터로 걸치는 건 조금 뭔가 뻔한 느낌인데 오버핏 셔츠를 아우터로 걸쳐주면 조금만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내추럴한 멋을 살릴 수 있거든요 특히 한여름에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 있는 슬리브리스나 크롭탑 위에 셔츠를 아우터로 걸쳐주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안유신 님도 스트라이프 민소매나 크롭 민소매에 쇼츠를 입고 셔츠를 걸쳐줬는데요 애써 멋내지 않은 룩이 뭔가 더 멋있는 거 아시죠? 이건 한여름에 언니 펑숭이, 동생 펑숭이 누구나 따라하기 좋은 모드에 꾸안꾸 될 룩이에요 그럼 이번엔 스타일링 레벨을 살짝 높여볼게요 이 조합은 의외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펑숭이들이 많을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단독으로 입기 어려운 타이트한 원피스나 민소매 원피스 있죠 이런 걸리치하고 섹시한 원피스들에 보통 가디건을 매치할 텐데 아우터로 오버핏 셔츠를 툭 걸쳐보세요 투머치 할 수 있는 원피스를 조금 더 매니치한 오버핏 셔츠가 잡아주면서 룩이 좀 더 캐주얼하고 쿨해져요 해외여행에서만 입을 수 있었던 과감한 미니 원피스가 집에 있다면 한번 꺼내서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게 미니 원피스에만 어울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아한 롱 원피스에도 찰떡같이 어울리거든요 특히 광이 잘 흐르는 세틴 소재의 원피스나 스커트에 매치하면 셔츠의 원단감과 대비돼서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레트로 바람을 타고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템이 바로 반팔 셔츠인데요 예전에는 잘못 입으면 아재패션으로 직행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살짝 박시한 핏의 반팔 셔츠를 아우터로 툭 걸쳐주면 레트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요즘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또 요즘에 많이 보이는 룩이 파자마 스타일의 셔츠 반바지 셋업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청량해 보이죠? 여기에 라피아 핏 하나 더해주니까 당장 떠날 것 같은 바캉스룩 완성이잖아요 한여름엔 셔츠만한 아우터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매치해보세요 요즘 셔츠 스타일링 네 번째 하의 실종 룩 이번엔 셔츠를 원피스처럼 활용하는 하의 실종 룩을 보여드릴게요 제니님이나 지수님도 즐겨 입는 룩이 바로 보거핏 셔츠에 바이커 셔츠를 매치하는 거예요 보통 바이커 셔츠는 스웻 셔츠나 후드티에 매치해서 원마일웨어 룩으로 많이 입는데요 셔츠에다가 매치하면 스포티함을 살짝 덜어내고 갖춰 입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룩은 어떤 신발을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확확 바뀌는데요 운동화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청키한 로퍼나 옥스퍼드와 클로그에 매치하면 요즘 느낌 내기가 좋아요 언립 펑순이들은 아예 얇은 샌들이나 슬림백 슈즈와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매치하면 바이커 셔츠로도 페미닌한 무드를 살릴 수 있어요 또 요즘은 레깅스 재질이 아닌 데님으로 나오는 바이크 셔츠도 다양하게 있어서 언립 펑순이들도 부담없이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바이크 셔츠 대신에 안에 마이크로 미니 셔츠를 매치하고 완전 하의 실종 룩을 연출할 수도 있는데요 자칫 섹시한 무드가 강해질 수 있어서 이런 룩에는 필보다는 운동화나 수박한 신발들을 매치해주는 게 더 느낌이 살아나요 여기 신의 한수가 바로 포멀한 백을 쿨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게 룩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하의 실종 셔츠 원피스에 롱 부츠를 매치하면 빈티지하면서 페미닌한 룩으로 연출하기도 좋아요 제니님이 입은 룩도 너무 사랑스럽죠 액세서리만 적절하게 매치해주면 하의 실종 룩도 어렵지 않다구요 요즘 셔츠 스타일링 다섯 번째 액세서리 활용 마지막으로 셔츠와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셔츠 하나로 청순비를 내려면 강민경님처럼 셔츠 어깨 위에 가디건을 둘러주면 돼요 이건 많이들 스타일링 하시죠? 가디건 하나면 어깨에 툭 얹으면 되는데 컬러 포인트 주기도 좋고 생각보다 스타일링 효과가 크니까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레벨은 체크 셔츠를 허리에 묶어서 연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예전에 유행했던 스타일링인데요 Y2K 다음 트렌드로 떠오르는 인디 슬리즈 트렌드 때문에 요즘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스키리 팬츠 위에 묶어서 연출했다면 요즘에는 와이드한 스트렉스나 데님, 트렌치코트 위에 묶어서 스커트를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으로 그런지 알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요새 셔츠와 같이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넥타이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이 하나 둘씩 넥타이를 차고 나오더니 이제 시중에 점점 여성용 넥타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넥타이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완전 오버핏의 상하이에다가 애니쉬하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미니 스커트에 매치해서 완전 프레피 하이틴 룩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넥타이를 활용한 하이틴 룩은 걸그룹 패션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살짝 크롭된 기장의 셔츠랑 미니 스커트로 걸리쉬함을 살려주고 마무리 넥타이 포인트로 하이틴 룩의 정점을 찍어주는 거죠 넥타이를 멜 때도 정직하게 셔츠를 모두 잠궈도 되지만 약간의 반항미를 추가해서 셔츠는 오픈하고 목에다가 느슨하게 걸어서 푸루헤친 듯한 그 터프한 스타일링 포인트를 살리는 것도 좋아요 예전 미드 가십걸에서 세레나와 블레어의 캐릭터를 타이와 셔츠로 표현하기도 한 것처럼 엑스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셔츠 스타일링에 한 번 도전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셔츠 스타일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옷장을 200% 활용하는 셔츠 스타일링 완성해보세요 이미 펑순이들이 하고 있었던 스타일링은 뭔지 새롭게 알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다면 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삐딧